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자 윤삼아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서 KMW 코드번호는 032500입니다. 현재 11월 2일 월요일이고요. 시간은 2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 그리고 올해에도 정부와 이동통신사들도 5G에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키우면서 KMW 같은 경우에는 5G 업종에 대해서 대장주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좀 기대감도 큰 종목이었고 사실상 작년도에는 가장 강하고 멋있게 움직이던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행하지 못했어요. 실행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좀 최근에 실망매물이 출해가 되면서 조정을 현재 강하게 받고 있는 흐름입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요. 미국과 유럽, 인도, 일본, 해외 수주 기대감은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강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게 제가 보는 시점에 주가가 조정을 받기 전에는 펀드멘탈상 뭔가의 변화가 있다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다만 그런 게 반영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다시 한 번 더 기대감이 들어오는 건지 이에 대해서 보게 되는데요. 어찌되었건 전기차도 이제 상용화가 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밀어준다라고 했고 2022년도에는 레벨 3, 그 다음에 2024년도에는 레벨 4, 5 정도 수준으로 자율주행을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정부 정책도 밝혔었고 어쨌든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절실한 건 인프라 업종인 5저 업종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가면서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주가는 많이 조정을 받았어요. 생각보다 8만 9천원에서 현재 6만원까지 약 30% 어떻게 보면은 그 이상 30%가 맞나요? 30% 정도 고가 대비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싸졌죠. 네.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은 6월달 수준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관심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쌓였기 때문에 이때보다는 더 관심이 높아졌어요. 다만 현재 이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실망감으로 인해서 이제는 조금 그 실망감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번에 진짜 가나? 라고 따라 붙으면 근데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따라 붙으면은 안 될 종목이에요. 네. 차라리 내려올 때 내려올 때마다 분할 매수로 접근했다가 반등 시에는 매도하는 관점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또 이제 진짜 가나 보다 하면 따라 붙게 되면은 또 물리는 종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주목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지지난주부터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가격대로 보면은 6만원대에서 5만 5천원대 가격을 눈여겨보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6만원까지는 정확하게 터치를 하진 않았어요. 6만 1,250원 정도까지는 왔는데 그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고 있진 않습니다. 현재 이 안에서도 그런 사이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박스권 형태가 그려지고 있죠. 네. 박스권 형태가 현재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있고 만약에 저라면은 글쎄요. 네. 저라면은 일단 이 박스권이 언제 어떻게까지 이제 횡보할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어느 정도 하락이 진정된 건 맞죠. 네. 지수도 좀 반등을 해줬고 네. 뭐 이런 하락 추세도 좀 진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지금도 저항을 받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네. 이런 저항 트렌드선 안에서 주가는 현재 저항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결국에 만약에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해도 이제 박스권 형태로 이제 만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차라리 저라면은 돌파매매라 했을 시에는 6만 5천원 정도를 돌파 이후에 지지받는 흐름 네. 그러면서 이런 선들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러면 추가적으로 탄력이 붙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 많다는 거는 조금 아쉽죠. 네.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저항이 많다는 거는 여기를 돌파하고 아 진짜 가나보다 했는데 또 6만 7천 5백원 해서 또 이렇게 조종을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돌파된 지지는 어 돌파된 저항은 지지가 된다라는 관점이 있죠. 보통 이제 차트를 볼 때 근데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데 추세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강하게 조종을 받거나 아니면 또 밑에 또 이렇게 바닥을 확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역추세 거래요. 이거는 역추세 거래이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네. 역추세 거래이기 때문에 현재는 현재 관점에서는 저는 좀 거래가 좀 까다롭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돌파매매도 돌파매매는 밑에서는 하겠지만 위에 가면 위에 갈수록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무슨 말인지는 이제 나중에 보면은 뭐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이해하지 못하신 분들은 결국에 좀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서 어떤 말을 제가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현재 관점에서는 현재 박스권인데 그래도 단타를 치러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외국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단타를 아까 보니까 메릴린치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단타죠.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서도 좀 박스권 전략을 세우면서 어 좀 단타로 먹겠다. 밑에 하단에서는 매수, 위에서는 매도를 하겠다라는 관점인데 뭐 아직까지는 추세가 강도는 약하다. 근데 저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수. 신규 진입에 있어서는 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박스권이 결국에는 박스권이라는 거는 이렇게 돌파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위에다가 베팅을 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밑으로 하단 여기서는 또 매수 관점이 유하겠죠. 다만 여기가 이탈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 번 손절을 하고 밑에서 잡는 게 낫겠죠. 네. 6만 원대 이하 가격대에서 잡는 게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방향성이 없어요. 방향성은 현재는 없다. 네. 방향성은 없기 때문에 지금 결국에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네. 이런 데에서, 이런 국면에서는 방향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다만 가장 좋은 거는 조금 이런 트렌드적인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어 좀 추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네. 그냥 반등이라고 해야 되죠. 네. 반등적인 부분은 여기까지 나올 수도 있고 이게 여기까지는 나올 수도 있고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좋죠. 반등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기서 만약에 진입을 하게 된다. 이런 구간에서 그러면 손절은 이런 구간이 되거든요. 이런 저점 구간들이 손절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좀 낮게 걸고 1대 1이나 1대 1.5 정도 비율을 가지면서 베팅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짧은 사이클 안에서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아직까지 일봉에서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그널이 뭐 이렇게 매수세가 전혀 약한 건 아니거든요. 다만 추세적인 부분이 있어서 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은봉이 또 발생이 됐잖아요. 금요일에는 네. 근데 다만 오늘은 좀 꼬리가 달리면서 좀 살아나는 분위기는 한데 어 결국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올라갈 때마다 저항이 많다라는 거는 좀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 단기간의 수익만을 바라는 거지 큰 추세를 바라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 평선이 다시 또 내려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술적인 요인들은 주목을 해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내려와 주면서 주가가 좀 횡보를 해줬다가 이렇게 했다가 올라가 주는 흐름이 관찰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저점을 잡겠다는 저점을 잡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저점을 잡을 거라고 하면은 밑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 KMW에 대한 어떤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해드렸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성공 투자하세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요. 홈페이지로 접속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0월 30일, 10월 29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47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 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생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시가 되면 종목 추천이 나가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신성 ENG가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3,170원 매수, 1차 목표가 3,265원, 손절가 3,02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었을 때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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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den 랩